이번에 갤럭시 S24가 나왔죠. 박가령 우상이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이 갤럭시 S21 도쿄올림픽 에디션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휴대폰 바꿔볼까 하는 찰나에 S24가 나온대, 이번에 한국 간 사이에. 그래서 이걸 예약을 해두고 받으러 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람솔 좀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한국 다녀온 이야기라는 내용입니다.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호카에도에 거주하는데, 일본 호카에도에 여기 눈이 많이 오고 겨울철에 성수기거든요. 한국분들이 정말로 여행을 많이 오세요. 그거 관련해서는 박가니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주변에 한국어밖에 안 들려요. 그 말은 뭐다? 비행기가 만석이란 말이에요. 즉 비행기 값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겁니다. 기양이 한국 가는 김에 제가 서울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일 때문에 미팅이 있습니다. 이걸 화상 미팅으로 했는데 이번에 담당자분들 만나가지고 오프라인 미팅도 좀 하자. 그럼 서울을 가요. 그리고 이왕이 기양이 간 김에 서울의 강남 쪽에 가면 핫플레이스도 있다던데 그것도 한번 가보자. 그것도 갑니다. 기양이 강남에 가는 김에 이번에 또 한국에 새로운 휴대폰이 또 나온다길래 휴대폰도 한번 사볼까 싶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볼 겸 해서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온 내용 압축을 해가지고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시청자들이 하도 오상 강남에 파이브가이즈라는 햄버거집이 있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1호점이라면서요. 저희가 미국 가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미국 안 가더라도 미국의 맛을 느낄 수가 있대. 여기 가면은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갔어요. 와 안에 줄이 장난이 아니더래요. 줄 서고 있는데 딱 가격표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격 모르고 갔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확대해드릴게요. 햄버거 13,400원. 치즈버거 14,900원. 여러분 이거 세트 가격 아니에요. 햄버거 하나에요. 하나요. 그럼 또 햄버거집 갔으면은 감자튀김 먹어야 되잖아. 감자튀김 리틀 사이즈 6,900원. 레귤러 8,900원. 라지 사이즈 1,900원. 여기는 밀크쉐이크가 유명하대요. 예. 밀크쉐이크 8,900원. 역시 강남이다. 박간희는 밀크쉐이크 하나. 감티 라지 사이즈 하나. 그다음에 햄버거 하나 치즈버거 하나 시키니까 4만 얼마 나옵니다. 거의 비슷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비싼데 사람들 줄 서서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가격인데 이렇게 줄 서고 있는 거예요. 당장에 날씨가 따뜻한 데는 여러분 밖에서도 줄 서는 라인이 있어요. 계산을 하고 저 뒤에서는 픽업하는 데가 따로 있거든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먼저 밀크쉐이크 부류더라고요. 여러분 자. 이게 8,900원짜리 밀크쉐이크입니다.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메가커피보다 작아요. 백다방보다 작습니다. 그렇죠. 솔직하게 말해봐요 오산. 맥도날드가 맛있어요? 이게 맛있어요? 맥도날드가 맛있습니다. 네. 밀크쉐이크는 맥도날드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햄버거가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호텔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숙소로. 그래서 이제 자 햄버거를 먹어볼까라고 햄버거를 다 열었어요. 햄버거 하나 둘 그 다음에 감티 아까 이거 이게 4만 얼마입니다. 햄버거 가게니까 그 난리 났던 파이브 가이즈니까 햄버거는 다르겠지만 햄버거를 다 깠어. 햄버거예요. 치즈버거는 여기 치즈 하나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비싸냐면 패티가 두 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먹었어요. 맛은 어떤 맛일까? 이게 버거킹을 좀 더 뭔가 있어 보이게 한 맛이에요. 이게 맛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에요. 맛이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우리가 좀 나이 드는 사람들이요. 먹는 순간 맛있다 보다 먼저 무겁다 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먹고 나서 바로 위장약을 먹었습니다. 소화가 안 돼가지고. 아마 10대 20대 친구들은 먹으면 우와 이게 햄버거지 다 가짜다 이러면서 먹을 수 있는데 아마 그래요. 30대 후반 40밖간 오상은 그냥 한 번 먹으면 된 것 같아요. 한 번 경험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겁니다. 맞습니다. 서울에 간 이유가 사실은 어찌 보면 저는 이게 제일 컸다고 느낍니다. 한국 가기 전에 내가 오상한테 하나 부탁한 게 있었어요. 추미코가 대한민국 아이돌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어느 아이돌분이 이 가게 베이글 맛있게 먹는 영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추미코가 노래를 본다. 오상 한국 가면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 가야 된다. 참고로 저는 빵을 싫어합니다. 저는 빵보다 밥을 먹는 사람인데 근데 우리 마누라가 한국 가기 전에도 오상 다음에 한국 가면 런던 베이글. 추미코가 런던 베이글 울산에 있나? 오상 런던 베이글은 서울에 밖에 없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추미코가 근데 우리가 이번에 서울 갈 리는 없지 않나? 그럼 알았어 오상 내가 런던 베이글을 먹고 싶지만은 이번에는 포기를 할게.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뭐 미팅 있다 뭐 뭐 있다 다 거짓말이고 이것 때문에 서울 인천으로 들어갔다 보면 됩니다. 갔다 왔습니다. 저는 시청자들이 알려줬어요. 오상 뭐 A브로 예약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A브로 예약하고 가니까 거의 동시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니까 사는 막 줄 서 있더라고요.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보는 박간혜 오상의 표정입니다. 아마 저랑 비슷한 연령대의 남자분들 100% 이 표정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성분들이 줄을 쫙 서 있었는데 같이 줄 서 있는 남자들 표정은 이거였어요. 이게 아침 영하 10도입니다. 빵이 뭐라고? 이 한파주의보가 나온 이 날에 뭔 짓이냐? 아 싶어가지고 내가 이제 이러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래도 가야지.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줄 쫙 서 있죠. 빵을 고르는 거거든요. 너무 가게가 이뻤어. 가게가 뭔가 있어 보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베이글이 딱 전시되어 있는 거야. 너무 이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거 있잖아. 베이글 빵 한 조가리. 4,7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옆에 이거. 뭔가 버터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 5,900원. 햄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8,500원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베이글을 골랐어요. 골라가지고 이제 계산을 한 거지. 5개 정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먹자라고 하는 거예요. 2층으로 올라가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춤입고 사진 찍어 달래. 내가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고 저렇게 찍은 것 중에 그나마 좀 이쁘게 나온 거 내가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상 사진 별로예요. 정말 기술이.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가게에 딱 가서 앉아서 먹는 거거든요. 여기에 일단은 고객의 90%는 여성분이 좋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먹기 전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봤어요. 그리고 나머지 10%의 남성분들이 있었는데 유부남 남성분들은 저랑 같은 표정이었어요. 많이 먹어 이런 표정이었고. 이게 뭐가 좋은지. 그런데 연인끼리 온 남성분들은 웃으면서 친절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도된 없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야. 장난이. 장사 진짜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먹었어요. 이거 먹고 나서 소화제 먹었습니다. 아마도 버터, 치즈. 저는 개인적으로 파이브 가이즈보다 얘가 더 칼로리가 높은 것 같아요. 어. 아까 파이브 가이즈는 뭐 소고기랑 여러 가지 들어가 있었잖아. 근데 걔는 차라리 좀 야채로도 있었는데 이거는. 이건 진짜 이거는 뭐라 해야 될까 이거는. 죄송한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나도 사실 맛있었지만.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치즈 먹는 거 인생 처음이었어요. 와 이거 진짜 이거 지방이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서 추미코랑 얘기를 했어요. 뭐든 유행하는 거라든지 맛있는 거는 여러분 하루라도 더 젊을 때 드세요. 맞아. 진짜 농담은. 나도 내가 20대에 왔더라면 추미코랑 같이 있잖아. 20대 예를 들어 연애할 때 왔더라면 추미코랑 이제 와 맛있게 먹고 나서 밥 먹으러 가자 이랬을 건데 이제 몸이 거절하는 거예요. 이제 먹으면 너 이거 먹으면 너 다음 건강 진단 때 의사 선생님이 너 죽는다고 얘기한다. 너 이러면 다음에 내시경 갈 때 죽는다 이런 느낌 있잖아. 막 신호를 주는 거야 뇌에서. 그러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이제. 아쉬웠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런던 베이글. 나름 가게 분위기는 좋고 장사가 왜 잘 되는지는 알겠더라고요. 요즘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인테리어부터 있잖아요. 분위기가 진짜 뭐라 해야 되냐. 있어 보인다고 해야 되냐 이런 데가. 그런 약간 느낌이 났었습니다. 아무튼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는 선수동에 있는 코끼리 베이글도 가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베이글이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것도 갔었고. 컨버스 가가지고 우리 추미코랑 신발. 사자 이래가지고 신발을 이제 사러 가서 신발도 샀습니다. 이게 내가 실제로 보고 아이고 이쁘다. 라고 느낀 것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조사해 보니.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사간다라는 정보를 봤으니까. 아 그러면 우리 반성적으로도 이거는 중요하네. 라고 생각해서 샀답니다. 추미코가 딱 신발을 신어 보더니. 오상 너무 귀엽다. 신고 싶다 이러는 거야. 내가 추미코 사요 이랬거든. 근데 추미코가 단말이 더 가는 거예요. 오상이랑 같은 신발을 신고 싶다. 오상도 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이제 알았다. 사자 이래가지고 나도 샀어요. 그러니까 두 개. 어떻게 선생님들 이거다. 이런 거. 이게 일본 사람들 많이 사간다고요. 사러 가니까. 점원이 이제 막 이제. 약을 파는 거야. 이거 너무 잘 나가요. 이거 다시 유행이라 가지고. 해외에서도 많이 사거든요. 이거 정말 잘 나가요. 이거 추미코가 딱 신잖아. 어머어머 너무 예쁘다. 이거 딱 사이즈만. 사이즈 기가 막히네.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래서 샀어요. 그래서 추미코랑 해가지고. 커플로 이제 신발 두 개 사서 왔습니다. 아까 햄버거라든지 베이글도. 젊었을 때 먹었으면 더 맛있었는데. 나는 후회를 했잖아. 이런 신발도 추미코가. 추미코도 서른다섯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사고. 또 나이 들면 아이도 못 신는다. 하루라도 더 젊을 때. 사야 된다 이래가지고 산 거예요. 그만 먹고. 예. 저도 이제 그 말 듣고. 아 맞네. 추미코랑. 하루라도 젊을 때. 커플 신발 신지. 이래가지고. 저도 같이 산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냐.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1월 27일 토요일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1월 26일까지. 강남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자. 뭘까요. 그렇죠. 자. 바로 이겁니다. 이번에 갤럭시 S24가 나왔죠. 나왔죠. 예. 그렇죠 여러분. 저희는 광고를 받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갤럭시 휴대폰 나올 때. 굳이 가서 사주는 이런 흑우 방송인이기 때문에. 삼성이 저희한테는 절대로 협찬을 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휴대폰이면 다 갤럭시였습니다. 박간영 우상이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이 갤럭시 S21 도쿄올림픽 에디션이거든요. 맞아요. 도쿄올림픽 에디션. 이런 것도 샀는데. 이게 일본 한정판이에요. 도쿄올림픽 에디션. 정가로 샀습니다. 정가로 샀습니다. 일본에서. 이거 일하는 폰이에요. 그러니까 방송할 때 채팅 켜두고 하니까 화면을 계속 켜놔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3년 가까이 화면을 계속 켜두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화면이 맛이 가고 배터리도 맛이 가요. 당장 도쿄올림픽이 언제인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S21이다 보니까 좀 오래돼 가지고. 그래서 좀 이제 휴대폰 바꿔볼까 하는 찰나에 S24가 나온대. 이번엔 한국 간 사이에. 그런데 이게 S24가 알아보니까 한국에 통신사 가입하는 분은 배달시키면 미리 좀 빨리 받을 수 있는데 자급제 공기계만 사고 싶은 사람은 최단기간으로 받으려면 1월 26일 금요일 아침 9시에 서울에서 받을 수 있대요. 강남이죠? 강남에서. 그래서 기왕에 사는 김에 기분 내는 김에 강남 삼성 가게 가서 한번 사보자 이래가지고 이걸 예약을 해두고 이제 받으러 간 겁니다. 그리고 오산 일본에 사르다 보니까 혜택 받을 수 있는 카드라든지 그런 것도 없잖아? 없죠. 삼성카드 할인도 안 돼요. 난 삼성카드가 없거든 일본에 있으니까. 그냥 사전예약 삼성닷컴 거기서 공식 홈페이지에 바로 예약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사러 간 겁니다. 그래서 추미카랑 V 이래가지고 들어갔죠. 딱 들어가니까 갤럭시 S24 매장 픽업 2층 바꿔가지고 이미 써보는 사람들 엄청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저쪽으로 가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모자이크가 되었지만 이 직원 뭔가 이상해 보이죠. 박간혜 오상이 이번에 한국에서 갤럭시 샀어요 라고 내가 인증샷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시킨 것도 아닙니다. V 이러면서 사진을 찍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오상 구독자입니다 라고 하는 삼성 직원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이거 처리하는 직원이 구독자였어요. 상당히 좀 친절한 직원이었습니다. 이 직원이 빨리빨리 승진해가지고 더 높게 삼성전자의 핵심 간부가 되는 그날을 저는 응원합니다. 이 직원은 정말 잘 될 직원입니다. 저는 참고로 여러분 보면 저는 케이스를 안 씁니다. 휴대폰 쓸 때. 근데 우리 추미코는 휴대폰을 자주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추미코가 케이스를 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까지는 그래서 휴대폰 사면 케이스도 같이 드립니다 라든지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케이스 안 주더라고요. 그냥 휴대폰 보여줘요 저거. 진짜로 이렇게. 진짜 내돈내산 S24 플러스 두 개. 이래가지고 그냥 사온 거예요. 이 전단지가 뭐냐면은 강남 매장에서 픽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싸게 판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갤럭시 버즈도 싸게 판다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버즈 하나 주세요 이러니까 다 팔렸대 없대. 못 샀어요. 무선 이어폰은. 그래도 이제 이번에 휴대폰 바꿨으니까 이어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에서 이제 픽업 다 끝내고 이어폰을 사러 이제 가게를 이동을 해야죠. 다이소를 가야죠. 다이소. 예. 역시 다이소죠. 이제는 완전한 한국 기업. 예. 한국 다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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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소의 이어폰 코너가니까 이어폰이 여러분 쫙 있더구만요. 아까 그 갤럭시 그 무선 이어폰은 그 10만 원 정도 달래요. 비싼 건 20만 원대도 있었어. 근데 다이소 딱 갔잖아요. 이야. 인켈 이어폰이 5천 원. 전축의 명가. 그 인켈의 이어폰. 그렇죠. 예. 바로 샀습니다. 예. 그래서 박관영 오상은 최신 휴대폰 갤럭시 S24 플러스에다가 다이소 인켈 이어폰으로 음악 들을 거예요. 5천 원짜리. 5천 원짜리. 저 갤럭시 사고 아까 다 사고 집에 딱 들어오니까 호텔에 딱 들어오니까 추미코가 이게 밤시간이었어요.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상 이대로 일본 돌아가도 됩니까? 추미코 무슨 말이에요? 오상 이대로 일본 돌아가기엔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코 무슨 말이에요? 오상 치킨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촌 치킨 먹고 싶어요? 네. 이래가지고 제가 또 교촌 치킨 시켜서 밤 이게 11시 좀 넘었을 텐데. 무조건 호니콤보입니다. 교촌 치킨 호니콤보 시켜가지고 우리 추미코 먹이고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갈 때마다 뭔가 유행이 확확확 바뀐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요즘 한국 젊은이들 유행하는 데는 정말로 줄 많이 서 있고 많이 가 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참고로 바깥이 한국 가서 살이 좀 많이 찐 것 같아요. 일본 오면 이제 다이어트도 해야 되겠네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한국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여러가지도 많이 소비하고 왔습니다. 다음에 또 한국 갈 기회 있으면 그때 또 이렇게 여러가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얘기한 것 중에 미리미리 하루라도 젊을 때 좀 약간 있잖아요. 지방이 많은 거라든지 기름 많은 거. 그 다음에 유행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하루라도 젊을 때 따라가 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느낀 이런 교훈이었습니다.